원상훈 고분군 호남 평야의 너른들을 가로지르는 망경강 강물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고대 마한문화의 흔적이 담긴 다수의 유적들이 자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완주 상울리 원상훈 고분군입니다. 원상훈 고분군은 망경강 상류의 소양천과 봉서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형성된 구름지대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완주 상울리 유적과 하나의 구름으로 연결되어 수십여 개 고분이 분포하는데 이 중 남서쪽에 자리한 8기의 고분을 원상훈 고분군이라 부릅니다. 가까이에 위치한 상울리 유적은 철기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토착세력의 매장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유적입니다. 2003년에서 2006년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원상국부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30기의 분구묘와 167기의 매장시설, 철제 도구를 만들던 단야구 수십여 점이 발견되면서 학기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럼 상울리 유적 바로 옆에 자리하는 원상훈 고분군의 발굴 조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떠한 성과가 새롭게 밝혀졌을까요? 완주 상울리 유적은 전북지역 마은의 대표적인 흑심 유적입니다. 이번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원상훈 고분군은 기존에 발굴 조사되었던 상울리 고분군과 구름선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대적 문화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상울리 유적 일대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가사적 지정을 통한 지속적인 보존관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상훈 고분군에 대한 1차 발굴 조사는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사무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시굴 조사를 시작으로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무분의 외형은 흙을 쌓아 방영의 분구를 만들고 가장자리는 도랑 형태의 주구를 두른 모습입니다. 분구의 크기는 긴 방향이 14m, 짧은 방향이 12m 정도이고 흙을 쌓은 잔존 높이는 80cm 정도입니다. 흙을 낮게 쌓아 만들었지만 구름의 경사를 이용하여 2m 정도로 높아 보이게 만든 점이 특징적입니다. 분구를 쌓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연 지면을 다듬고 암갈색 점토를 얇게 깔아서 고분의 기초를 만듭니다. 이후 흙갈색 점토와 적갈색 사질 점토를 교차로 쌓아 올려 첫 번째 송토층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중심부에 묘광을 파고 시신을 넣은 목관을 안치합니다. 이후 묘광과 목관 사이에 점토지로 흙을 채워 고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목관 상부와 첫 번째 송토층 위로 한갈색 사질 점토를 전체적으로 덮어 송토를 마무리합니다. 사무분의 매장 시설은 목관묘 2기와 온관묘 3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분구의 중심부에는 1호 목관묘가 자리하고 분구의 가장자리나 주구 내부에는 2호 목관묘와 온관묘 3기가 추가 매장된 상태입니다. 1호 목관묘는 사무분의 가장 중심부에 높게 위치해 있습니다. 목관의 장축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354cm, 너비 70cm의 세장한 형태입니다. 상울리 유적 일대에서 확인된 목관 중 가장 길이가 긴 점이 특징적입니다. 목관 내부에서는 양이부와 뚜껑 한 세트, 그리고 단경호가 출토되었습니다. 사무분의 추가 매장 시설인 2호 목관묘는 고분의 동쪽 주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잔존하는 목관의 크기는 길이 205cm, 너비 70cm 정도이며 토기만 부장된 1호 목관묘와는 달리 소형 철부, 철겸 등 농공구류가 출토되었습니다. 온관묘는 사무분의 추가 매장 시설로서 남쪽 주구에서 모두 세기가 확인되었습니다. 1호 온관묘는 하나의 읍을 이용하였으며 잔존 크기는 길이 140cm, 너비 100cm입니다. 길고 크게 외반된 구연부의 형태로 보아 선악리식 온관으로 판단됩니다. 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온관이며 온관 아래로 3매의 돌이 함께 확인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음 3호 온관묘는 둥구와 가장 가깝게 위치합니다. 길이 67cm, 너비 47cm이며 일상용 토기인 주구토기와 호형토기를 활용하여 매장한 학계식 온관묘입니다. 이번 조사는 상울리 유적 일대에서 원상곡 시대에 낮은 분구를 갖춘 고분의 축조 과정과 분집 양상이 밝혀진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망경강 상류역의 핵심 지역인 상울리 일대는 마한문화의 매장 풍습을 오랜 기간 유지한 채 발전해 나갔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견된 초대형급 목감묘의 존재는 상울리 세력의 높은 이상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원상홍 고분군의 발굴 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학술 연구를 통해서 상울리 일대 고대문화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기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울리 일대에 존재하는 다수의 유적들 이들이 간직한 전북 지역 고대문화의 다양한 이야기 우리 곁에 점차 선명하게 다가오길 기대해봅니다. 상울리 일대에 존재하는 다수의 유적 상울리 일대에 존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